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바제이 사부작이라고 편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작 A20라는 DAC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같은 동일한 사부작의 A20A 앰프에 대해서 리뷰를 했는데요 그 리뷰도 클립에 있으니까 아직 안 보신 분은 한번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세트로 출시된 기종이구요 오늘 지금 리뷰할 것은 A20D DAC가 되겠습니다 일단 특정과 관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대 이상의 성능을 좀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앰프와 마찬가지로 제법 첫인상이 상당히 좋았구요 이후 쓰면서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으나 그래도 중국산의 편견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구요 다 MK를 지원한다던가 하이비트레이트를 지원한다던가 다양한 포맷에 거의 최신의 DAC이기 때문에 포맷 대응 능력이 상당히 높구요 밸런스 출력, 언밸런스 출력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헤드폰 출력도 사이즈 2개를 지원해주고 있어서 다양한 출력단을 가지고 있는 것 좋습니다 괜찮은 만들 그리고 프리까지 지원을 하죠 그리고 만듦새가 중국산 짝퉁의 형태가 아니라 사부작은 고년의 고유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약간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상용으로 약간 공간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괜찮은 정도 물론 더 작은 크기의 제품들도 많습니다만 이정도면 구성 대비 충분히 작은 크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품가 40에서 50만원대 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가격은 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중국산을 좀 더 저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서 쏘쏘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음질 역시 기대의상으로 좋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이런 데서 직구로 한 45만원에서 50만원 사이까지도 구입할 수 있고 할인 이벤트 같은 거 있으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는 그런 DA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구입하시기 보다는 어떤 할인 이벤트 이런 거 있을 때 정도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MK라든가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블루투스도 당연히 지원하고요 DSD 당연히 지원하고요 그래서 XMOS를 통해서 다양한 샘플링을 대응하고 있고 리모컨으로 볼륨이나 기능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입력단을 선택할 수 있거나 내부의 메뉴가 있어서 다양한 기능들을 전환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MK 대응이라는 부분 같은 것들을 신형 치즈키 DAC 구입하시는 분들 앰프도 마찬가지고 신형 제품이 무조건 우월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것의 핵심이 되는 것들이 이런 하이비트레이트 혹은 고유의 포맷의 지원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어필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주 개인적인 선호도입니다 하이비트레이트는 분명히 기술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게 느끼기에는 일반 음악 감상 용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SD라고 하면 일반 PCM 보다는 데이터가 월등히 많은데요 그것을 앰프와 스피커와 환경이 그리고 본인의 귀까지 모두 다 우수한 경우에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빛을 발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스튜디오 마스터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우수한 비트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소스 포맷이 우수하다는 것은 대단히 타당한 이야기지만 음악 리스너 기준으로는 일반적인 사용자 기준으로는 하이 스펙이 무조건 우월한 것만은 아니다 이 둘을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구분해 낸다는 게 하실 수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포맷에 대한 대응은 당연히 되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딱 MQA 딱 불 들어오고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크게 실명할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원되는 것은 좋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pex, X, HD, AAC 같은 그런 포맷은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 좋고요 DSD, PCM, DXD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 어찌 됐든 간에 되기 때문에 나쁜 말씀은 아닙니다 리모컨 이런 거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ES9038 프로라는 칩셋을 사용하는 DS 칩셋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맞서 마찬가지로 좋은 신형 DS 칩셋이 들어가서 나쁠 건 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어떠한, 그러니까 요리라고 치면요 좋은 신선한 재료, 신형의 재료, 유통기한이 얼마 안 된 새로 들어온 걸 썼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등급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의외로 필요하거든요 1순위로 판단하실 내용들은 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보자면 고성능 하이엔드 DAC 구형 같은 거 써보시면 웬만한 신형 제품들이 결과적으로 해상력 또 분해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선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능이나 음질이나 그런 계속 들었을 오랫동안 차분히 들었을 때에 대한 만족감 롱텀에서의 만족감은 이 둘이 의외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형 제품들은 구형들에 비해서 결국에는 스펙 위주로 좀 어필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펙, 자기의 자사의 상세 페이지를 제가 캡쳐 잡은 건데 뭐 이런 분석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저는 중국산에서 이런 수치 보여주는 거 기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써봤을 때의 느낌이 확실히 스펙상으로 떨어질 부분들은 진짜 없고 상당히 좋은 성능을 내보일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스펙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일시정지에서 스펙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부작 A20, A20D 모두 동일한 디자인을 샷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짝퉁이 아닌 하프 사이즈보다 하프 사이즈보다 약간 작은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카피의 느낌이 아닌 은색의 샷이 나름대로 괜찮아요 막 우수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창피하거나 이런 류의 샷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창까지 하나 달려있기 때문에 이 창에서 약간 컬러풀한 이런 부분들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산들 저런 부분에서 오래 쓰면은 저기에 디스플레이가 안된다거나 줄가거 이런 것들 지금 벌써 중국산 5년 7년 된 것들 좀 흔하거든요 사부작 A20D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창 볼륨까지 달려있어서 프리앰프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프리앰프가 내장되어 있어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어요 프리앰프의 단독의 성능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볼륨단이 달려있어서 음질이 특별히 나쁘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은 정도의 성능은 됐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검정색으로 방열판 쪽 느낌 나게끔 이렇게 만든 부분도 만듦새 떨어지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볼륨 디지털 볼륨으로 되어 있고 볼륨 역시 말씀드렸고요 후면입니다 밸런스 출력, 언밸런스 출력 둘러 달려있고 이 출력은 동시 출력도 되고 단독의 설정도 메뉴를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게 입력단은 콕셜, 동축입력 하나, 옵티컬, 광입력 하나, USB, 블루투스 이렇게 네 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USB가 USB-C가 달렸어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선을 일부러 긴 그나마 번드 케이블 길지도 않고요 긴 케이블 그나마 가진 거 핸드폰용 충전기 꺼내다가 따로 얘한테 USB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블라델리우스나 다른 DAC와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USB 케이블만 옮겨가지고 딱딱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은 점이 상당히 아쉽고 표준 규격이라고 할 수 있는 USB 단자를 사용하지 않은 것 결국에는 C를 왜 달았냐 이런 IT용 계열의 제품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최신의 단자를 쓴다라고 하면은 뭔가 더 상위이고 스펙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시는 일반 사용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공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USB-C 포트를 달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 판매할 때 스펙적으로 뭔가 우월해 보이는 느낌을 일반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단자를 썼다는 것이고 이건 오디오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인터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나쁘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A20A이랑 같이 이제 사용을 했었고 그때에도 음질적으로 확실히 좋은 느낌 받았고요 그렇게 이제 일반적인 스탠드에서요 이제 ATC7이나 에포스11 같은 스피커하고도 비교를 했고 제가 지금 녹음한 영상이 이제 위쪽에다가 따로 넣었는데 링크 고정 댓글이랑 정보란에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탄노인 시스템 8 모니터링용 스피커라고 볼 수 있는 구형이죠 네 그렇지만 이 제품하고 아캄 A75라는 앰프하고 물려가지고 녹음을 한 영상 비교한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교 대상은 블라델리우시 구형 DAC이에요 훨씬 더 작죠? A20D보다 훨씬 더 작은 크기의 바 타입의 소형 DAC이고 구형이라서 DSD도 지원 안 하고 2419까지만 지원하는 MK 당연히 안 되죠 요거 기종이랑 MK 재생에 대한 비교 일반 CD 규격에 DSD 43.1 비교까지 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느낌이 좀 올 것 같아요 이걸 녹음한 영상이 따로 들어 있지만 저의 핵심적인 소감은 A20D 같은 경우는 일단 출력이 좀 높아서 파워풀한 느낌을 일단 주고요 해상력 괜찮습니다 그러면서도 심지가 있는 그런 단단한 느낌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파워풀한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아주 경질이어서 저가형 DAC 사면은 해상력만 쏘는 느낌 드는 그런 DAC이 있단 말이죠 그런 느낌이 또 없는 어느 정도의 음악상이라는 표현까지는 좀 무리일 수 있으나 세팅이 이 정도면 상당히 절묘하다라는 생각까지는 중국산 치고는 이만큼 절묘한 세팅을 가진 기종들이 몇 개나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감상 좋은 느낌을 줬던 DAC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블라데리리우스 DAC 같은 경우는 스펙적으로 지금 굉장히 열쇠에 있는 DSD MQA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심지어 전원부도 별도의 전원을 넣는 게 아니라 어댑터조차 없고 그냥 USB 전원 먹는 애예요 비동규식 USB DAC이긴 하지만 중국가는 지금 한 22만원 이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가격이 좀 높았죠 560만원 했던 DAC라 신품가 기준으로는 사부작 A20D랑 거의 동급의 가격을 갖고 있지만 출력단이나 기능이나 모든 면에서 사부작이 훨씬 더 앞서 있고요 이건 시대차이죠 우회열이라기보단 근데 블라데리리우스는 훨씬 더 간결한 구성을 통해서 쓸 수 있는 DAC라고 봐야 되는데 블라데리리우스는 결국에 구형이라서기보다는 스웨덴 쪽 제품이거든요 결국에는 유럽산들이 좀 추구하고 있는 음악적인 뉘앙스적인 부분에서 메르디안 디렉터 이런 애플과 괴를 같이 하는 그런 DAC라서 조금 더 해상력이 좋진 않았지만 장시간 시청을 한다면 블라데리리우스에서는 손을 더 들어주고 싶고 짧게 듣는다면 사부작 A20D를 손을 좀 더 들어주고 싶고 다양한 용도로 다양하게 이용을 한다면 당연히 사부작 A20D가 출력단도 많고 입력단도 더 많고 볼륨 기능도 지원을 하고 리모콘도 지원을 하고 다양한 포맷 소스에서 대응을 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부작 A20D가 보편 다수에게는 좀 더 어울린 스타일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음질적으로 누가 우위에 있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통의 분들은 사부작 A20D를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오디오 파일, 장시간 시청, 편안함까지도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곁들어진다면 의외로 음질에 대한 우열은 5대5 정도로 누구의 손이 들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단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음질적으로 상당히 우수하고 스펙적으로도 우수하고 다 좋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중국산의 내구성 검증이 되질 않았어요 이게 얼만큼까지 오랫동안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산도 검증되었고 일산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고 유럽산이나 미국산 다 어느 정도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특히나 사부작은 오랫동안 중국산 중에서도 이렇게 포지션을 해왔던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AS 구입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환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 확률은 낮습니다만 엄밀히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스펙이 중점인 기종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은 인기가 높은 DAT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는 낮아질 가능성이 또 반대로 당당히 높다 왜냐 당장 사부작도 6개월 정도 지나면 이 포맷보다 더 상위의 스펙을 집어넣은 DAC가 분명히 나옵니다 6개월에서 1년이면 신제품 나오고요 경쟁사에서는 3개월 뒤 2개월 뒤면 벌써 또 더 신형의 것들이 나와요 자기의 것을 팀키를 굉장히 잘하는 게 중국산이고요 결국에는 미국산, 유럽산, 영국산, 일본산 같은 경우는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더라도 자사의 제품들을 완전히 죽이면서까지 가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제품의 포스가 생각보다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기존 사용자들이 크게 기분 나빠할 만큼의 그런 요소는 없는데 중국산은 확실히 그런 부분들 상관하다고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좋기도 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향후의 인기라는 재판매의 가능성을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근심 같은 부분들이 있고 신형들이 계속 더 좋은 스펙으로 계속 덮어져서 나올 거기 때문에 재판매의 가능성이 현재 A20D가 신형인 때에는 높으나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산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A20A 리뷰에서 이딴 중국산 제품 홍보한다고 욕달고 가신 분 계셨어요 그 정도로 미워하는 분들도 굉장히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나뿐만 아니라 오디오는 재판매를 어느 정도 생각해 두시면 정말 오랫동안 재미있게 손해 별로 안 보면서 즐겁게 평생 영유할 수 있는 취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나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생각은 하둘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요약한데 A20D 저는 생각보다 기대 별로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기대보다 확실히 좋았어요 기능, 성능, 편의성, 외관, 디자인, 사양 모든 면에서 기대보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기대보다 나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한번 꼭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가격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확실히 이런 게 한 30만 원대에 조금 하위 버전 같은 거 나와서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 세팅하기에 좋은 DAC가 될 텐데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글쎄요 또 경쟁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또 약간 애매한 면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A20D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본연의 성능과 소리, 기능 이 부분만 봤었을 때는 충분히 만족하는 DAC였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들이 알아서 가감해서 판단하셔야 될 그런 DAC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